아싸, 오늘은 맥주 두 캔에 뭐지? 어? 콘치 크림치즈 있고, 불닭 있다. 아싸, 불닭. 이거 끓여야지 맛있네. 어? 맛있냐? 어. 아싸, 빅팸. 아싸, 빅팸. 맛있네. 역시 부숴, 부숴 먹는 불닭. 뭐야? 맥주는. 너 뭐 먹냐? 무거에다가 응? 불플랭크에다가 뭐야? 불닭. 나는... 지네스? 나는... 하울스. 피로미찜이. 뭐가 제일 맛있냐, 나는? 이거? 불닭? 이제 불닭밖에 안 먹는데? 아니, 먹지마. 이거만 먹어. 아? 아, 이거만 먹어. 아, 이거만 먹어. 아, 이거만 먹어. 아, 이거만 먹어. 감사합니다.